안녕하세요 저는 하갈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줄 알지만 저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은 많은 듯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를 변호하기보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구속사의 줄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라도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것 하나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왕실노예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는 저를 가나한 땅에서 가뭄을 피해온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아무런 인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데 어쩌다 저는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이렇게 복종하며 살아야 하나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파라오 밑에서는 감히 제가 반항하거나 저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분수도 모르고 종이면 종답게 살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분노와 반항심이 또 아리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살아 가정은 한 가지만 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주인만 이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여주인 사라는 저를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씨바지였고 엄마의 자격이나 감정은 숨겨야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 여기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제가 신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주인마님은 나이 들었고 젊은 제가 얼마든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주인마님의 무능력함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곧 안방 주인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안에 욕심과 경쟁심과 승부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 사라는 그런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신분 상승을 하고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은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어딘가 저를 받아줄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만 벗어나면 행복하게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무작정 고향 땅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가도 가도 광야와 사막뿐이었습니다 고생 고생 끝에 애굽 앞 술까지 갔습니다 이제 저 앞에 국경선만 넘으면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샘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한숨 돌린 후 가려고 했습니다 저 국경만 넘으면 아브라함이 저를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살해의 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어미하심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항심으로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윗사람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거짓말과 분노로 가득하였던 제 입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노예가 도망치다 잡히면 죽는 게 다반사인 세상에서 스스로 도망쳤음을 말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이름을 불러주며 저를 인간으로 대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란 시를 아시는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이름을 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저항의 몸짓 반항의 몸짓을 하였습니다 제 눈은 도끼로 가득 찼었고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다가와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아마도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리고 속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제 안에 죄된 마음과 분노의 마음, 욕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죄된 욕심을 죄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저의 욕심과 야망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이 분수도 모르고 주제넘은 생각을 한다고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수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나 저나 모두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신 아브라함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과 인격의 의미를 새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수많은 죄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하나 되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말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저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희 이름도 부르지 않고 종년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피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 같은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마셨던 우물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뜻으로 부엘라에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저기 국경만 넘으면 이제 완전한 자유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인간적인 자유와 번성한 세상이 있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 다시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여주인 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시죠? 제가 부엘세바에서 80km를 도망쳐 국경 앞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살피시고 저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가 구속사에서 제외된 인물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반항심이 많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살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연약해서 앞으로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 주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바꾸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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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